국내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치매 연구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소산이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비영리 법인으로 지난해 12월 설립 허가를 받은 소산은 치매 연구와 검진, 치매 역학조사, 치매 환자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29일에 열린 설립 감사 예배에서 사단법인 소산 권창혁 이사장은 소산의 치매 관련 사업에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늘 샘솟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한 바울교회 원파련 원로 목사는 소산이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역사를 많이 일으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